다 같이 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오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신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해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신보다 더하게 하시며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락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마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6장 엘리유가 말을 이어 가로대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37.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38. 혹시 그들이 누설에 메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39. 만일 그들이 청중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중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40.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숙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의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41.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신하니 42.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 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42.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43. 대적함을 얻을 일이 큰 즉 스스로 그릇대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지즘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44.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암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45.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활련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45.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46.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47.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47.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48.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년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49.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는 이라 49.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49.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50.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50.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51.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37.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수에서 떠나느니라 51.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52.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52.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53.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54.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54.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55.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난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복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56.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57.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 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행하나니 58.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신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59.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극률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59.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60.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60.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61.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 을복이 따뜻한 까닥을 내가 아느냐 62.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63.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64.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65.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65.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66.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66.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66.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67.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67.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애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68. 때의 여왁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요백의 말씀하여 가라사대 68.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69.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69. 내가 땅의 기초로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70.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70. 누가 그 도량을 정화했었는지 71.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72.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73.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4.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74. 바닷물이 태해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75.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75. 그때의 내가 구름으로 그 을복을 만들고 75.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76. 개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76.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76.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77.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77.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78.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78.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78.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79.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79.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암바되고 79.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79.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79.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80.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80.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80.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80.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80.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80.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80.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80. 그 집의 길을 아느냐 80. 내가 아마 알리라 80. 내가 그때에 낯섰나니 80. 너의 년수가 많음이니라 80.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80.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80.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80.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80.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81.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이 흩어지느냐 82.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82.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83.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84.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84. 연안풀이 나게 하였느냐 85. 비가 아비가 있느냐 85. 이슬방울은 누가 나았느냐 85. 얼음은 위태에서 났느냐 86.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았느냐 86.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86.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87.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87. 내가 열두궁성을 떼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88.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89.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89.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89.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90.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90.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90.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90.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90. 누가 지혜로 구름을 개수하겠느냐 91.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91.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91.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91.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91.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91.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91.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91.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91.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91. 암사슴에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92.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93. 그 낳을 때를 아느냐 94. 그것들은 몸을 구풀이고 새끼를 낳아 94.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94.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95.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95.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95. 누가 빠른 나귀의 메인 것을 풀었느냐 95.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95.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96.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96.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97. 들수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98. 내가 능이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99.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99.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99.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99.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99. 내 타장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99. 타조는 즐거이 큰 알개를 친다마는 99.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99.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99.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99.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99.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99.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99. 총명을 주지 아니하미니라 99.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의여기느니라 99.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99.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99.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99.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99.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99.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99.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99.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99.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100. 큰 창이 쟁쟁하며 100.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100.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100.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100.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100.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100.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100.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100.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100.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하미냐 100.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100.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데 거하며 100.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100. 그 눈이 멀리 봄이며 100. 그 새끼들도 피를 빼나니 100. 살륙당한 자 있는 곳에는 100. 그곳도 거기 있느니라 100.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100.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100.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100.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대 100. 나는 미쳐나오니 100.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100.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100.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 즉 100. 다시는 도하지도 아니하겠고 100.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100.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100.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100.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100.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100. 스스로 우롭다 하려하여 100. 나를 불이하다 하느냐 100.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100.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100. 너는 위험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100.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100.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100.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100.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100.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100.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100.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100.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100.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100.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100. 그 힘은 허리에 있고 100.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100.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100.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100. 그 뼈는 노권 같고 100. 그 가리떼는 철장 같으니 100.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100.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100.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100.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100.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100. 갈밭 가운데나 100. 못 속에 엎드리니 100. 연 끄늘이 덮으며 100. 시네버들이 둘렀구나 100.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100. 그것이 놀라지 않고 100.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100. 자약하니 100.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100.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100. 갈고리로 그 코를 꿸 수 있겠느냐 41.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100. 녹근으로 그 혀를 멜 수 있겠느냐 100. 줄로 그 코를 꿸 수 있겠느냐 100.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꿸 수 있겠느냐 100.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100.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100. 어찌 너와 계약하고 100. 영영히 내 종이 되겠느냐 100. 내가 어찌 새를 놀린 것 같이 100. 그것을 놀리겠으며 100.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100.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100.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100.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100.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100.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100.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100.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100.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100.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100.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100.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100.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00.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100.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100.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100.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100.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100.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100.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100. 이것 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100.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100.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100. 능힐 나눌 수도 없구나 100. 그것이 재채기를 한 즉 광채가 바라고 100.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100.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100.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100. 마치 솥이 끓는 것과 100.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100.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100.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100.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100.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100.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100.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100.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100.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100.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100. 견겁하여 창황하며 100.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100.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100. 그것이 철을 초개같이 100.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100.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100.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100.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100.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100.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100.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100. 진흙 위에 타작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100. 깊은 물로 소태물이 끓음같게 하며 100.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100.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100. 사람의 보기에는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100. 낭위에는 그것같은 것이 없나니 100. 두려움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100.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100.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42장 41.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42.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42. 여호와께서 요백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43.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43.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44.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44. 내 종 요배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45.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45. 수양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요백에 가서 45.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45. 내 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46.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47.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47.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48. 내 종 요배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49. 이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소아사람 빌닭과 49. 나하마사람 소발이 가서 50.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51.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51. 욕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52. 여호와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52. 욕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52.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53. 미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54.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54.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54.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55.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55. 여호와께서 욕의 모년에 복을 주사 55.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55. 그가 양 일만사천과 약대 육천과 55. 소일천 결이와 암나기 일천을 두었고 55.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55.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56.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57. 셋째 딸은 게레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57. 전국 중에 욕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57.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58. 그 후에 욕이 140년을 살며 58.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58.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58. 10편 58. 1편 58. 복이 낸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58.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59.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59.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59.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59.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60.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60.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60.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61.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61.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62.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62.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3. 대저 의인의 길은 여우와께서 인정하시나 63.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63.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64.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64.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64.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65. 여우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65.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65.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66.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66.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66.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67.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67.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67. 내가 영을 전하노라 68.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68. 너는 내 아들이라 69.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69. 내게 구하라 69.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69.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69.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70.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70. 그런즉 군왕들아 70.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70.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70. 여우를 경애함으로 섬기고 71.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71.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72. 그렇지 아니하면 72.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72.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72. 여우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73. 여우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74.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74.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켜 말하기를 74.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75. 셀라 75. 여우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75. 나의 영광이시오 75.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76.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우와께 부르지지니 76.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76. 셀라 76.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77. 여우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77.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77.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77. 여우와여 일어나소서 77.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77.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78.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79. 구원은 여우와께 있사오니 79.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79. 셀라 80.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80.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80. 나를 극율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80.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80.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80. 괴유를 구하겠는고 80. 셀라 80. 여우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80.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80. 내가 부를 때에 여우와께서 들으시리로다 81.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81.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81. 잠잠할지어다 81. 셀라 81. 의의 제사를 드리고 81. 여우를 의뢰할지어다 81.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82. 여우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82.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83.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3.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84.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우와 신이이다 85. 여우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85.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85.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85. 나의 불을 짓는 소리를 들으소서 85.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85. 여우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85.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85.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85.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86.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87.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87.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87. 여우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87.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88.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89.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애함으로 89.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89. 여우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89.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89.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89.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90. 저희 심중이 심이 약하며 90.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91. 저희 혀로는 아처만하이다 91.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91.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91.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92. 저희를 쫓아내소서 91. 저희가 주를 배역하미니이다 92.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93.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93.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94.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94. 여우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95.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96. 여우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96.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97. 여우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97. 극율이 여기소서 97. 여우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97. 나를 고치소서 97.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97. 여우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98. 여우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98.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98.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99.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99. 내가 탄식함으로 곰피파여 99.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99. 내 요를 적시나이다 99.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쇄하며 99.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100.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100. 여우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100. 여우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100. 여우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0.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100. 심히 떨미여 100.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100. 여우와 내 하나님이여 100. 죽게 피하오니 100.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100.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100. 건져낼 자 없으면 100.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100. 여우와 내 하나님이여 100.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100.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100.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100.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100.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100.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100.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100. 셀라 100. 여우와여 100. 진노로 일어나사 100.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100. 나를 위하여 깨소서 100.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100. 민족들의 집회로 100. 주를 두르게 하시고 100.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100. 여우와께서 만민에게 100. 심판을 행하시오니 100. 여우와여 100. 나의 의와 100.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100. 나를 판단하소서 100. 악인의 악을 끊고 100. 의인을 세우소서 100. 위로우신 하나님이 100.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100. 나의 방패는 100. 마음이 정직한 자를 100.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00.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100.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00.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100.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100. 그 화를 이미 당기어 100. 예비하셨도다 100.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100.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100.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100. 자네를 잉태하여 100. 괴유를 낳았도다 100.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듬이요 100.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00.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100.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100. 내가 여호와의 의리를 따라 감사하며 100.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00. 여호와 우리 주여 100.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00.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100. 주의 대적을 인하여 100.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100. 권능을 세우시미여 100.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100.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100. 주의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100.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100.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100.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100.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100.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100.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100.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100. 공중에 세워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100. 여우와 우리 주여 100.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00. 내가 전심으로 여우와께 감사하오며 100.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100.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100.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100.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적 망함이니이다 100.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100. 보좌의 안재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100. 열방을 체크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100.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100.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100.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100. 여우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100.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100.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100.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100. 여우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100. 환란 때의 산성이시로다 100. 여우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100.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00.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우와를 찬송하며 100.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00.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100. 가난한 자의 부르지즘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00. 여우와여 나를 긍일히 여기소서 100.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100.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100.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오 100.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00.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100.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00. 여우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100.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00. 희까윤 셀라 100.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100.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100.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100.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100. 여우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100.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100. 여우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100.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100. 셀라 10. 여우와여 어찌하여 멀리서시며 100.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00.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100.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100.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100. 탐의하는 자는 여우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100.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100. 여우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100.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하나이다 100.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100. 주의 심판은 높아서 100. 저의 안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100.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100. 그 마음에 이르기를 100.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100.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100.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100.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100.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100.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100. 그 눈은 외로운 자리 엿보나이다 100.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100.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100.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100.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00. 저가 구풀에 엎드리니 100. 그 강포로 인하여 100.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100.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100.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100.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100. 여하여 일어나옵소서 100.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100.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100.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100. 그 마음에 이르기를 100.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100.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100.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100.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100.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100.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고 100.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100. 악한 자의 악을 얻기까지 찾으소서 100. 여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100.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00. 여하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100.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100.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00.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100.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1. 내가 여하께 피하여 건을 100. 너희가 내 영혼 덜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100. 악인이 활을 당기고 100. 살을 시위에 먹이며 100.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100.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100. 여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100. 여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100.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100.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100. 여하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100.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100.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100.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100. 여하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100.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베오리로다 12. 여하여 도우소서 100.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100.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100.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100. 아처많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 도다 100. 여하께서 모든 아처많은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100.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100.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100.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오 함이로다 100. 여하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100. 쿵피판자의 탄식을 인하여 100.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100. 여하의 말씀은 순결하며 100. 흑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갓도다 100. 여하여 저희를 지키사 100.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100.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해 횡행하는 도다 13. 여하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4. 여하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여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14.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하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14.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 아니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하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은혜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하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하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5장 여하여 주의 장망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하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16장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르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에게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하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7장 여하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지즘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러싸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하여 여하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하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8장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이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질함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을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을을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냐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윤례를 버리지 아냐였으므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을을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 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 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 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지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져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 바람 앞에 티끌 같이 부서트리고 거리에 진흙 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에 다투면서 건지시고 열방에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19장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젖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와의 귤에는 확실하여 다 을어오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20편 여와여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락하소서 21편 여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해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하여 개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함이여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죽게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죽게 불을 지져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빗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하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쏗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하를 두려워하는 너이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애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애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하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찌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하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하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원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23편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하나님께 의리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오 야곱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신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다 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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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